안녕하세요. 게니입니다.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영작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하는 부분 이쪽으로 이어가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영작과 말하기가 읽기보다 상요한이고 말하기가 듣기보다 상요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읽기 잘하고 듣기 잘한다고 말하기, 쓰기를 잘할 수는 없지만 말하기와 쓰기를 잘하면 듣기, 읽기를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이것도 지금 또 틀렸는데 거짓말하고 맞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제가 수업에서 또 잔소리하고 숙제 보는데 잔소리하고 해봤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행위이다, 올바르지 못한 행위다를 제가 가르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에서 지식 전수자의 입장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고자의 입장도 취하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아셔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계획은 영작과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최대한 말하려고 할 텐데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영어로 다 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한글 사용이 부득이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